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협업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왼쪽에 소스트리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 A라는 사람의 디렉토리는 이걸 클릭하면 A고 이걸 클릭하면 B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밑에는 이제 편집기고요 우선 A라고 하는 사람이 work.txt라는 이 파일을 수정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A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커밋을 해야겠죠 자, work, 이 A, 그 다음에 커밋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의 화면으로 넘어갑시다 자, B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풀을 해서 자기의 지역 저장소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버전들을 내려받은 다음에 그리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깜빡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A가 푸쉬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B라는 사람이 되어서 작업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봅시다 E, B라고 해서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파일에 같은 행을 수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병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충돌을 해결해야 돼요 자, 커밋을 일단 해봅시다 자, work.txt라는 이 파일을 스테이지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work.eb라고 하고 커밋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쉬를 시도를 하는데 푸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절당해요 예, 여기 보면 rejected라고 되어 있고요 fail이 되었다 이쪽으로 푸쉬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리모트 저장소에 당신이 지역 저장소에 가지고 있지 않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거절이 되었습니다 git pool을 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나의 지역 저장소가 아직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git은 지역 저장소가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가져와서 병합하건 충돌이 생기면 그 충돌을 해결한 후에 병합하건 알아서 처리한 다음에 깔끔한 상태로 푸쉬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캔슬을 하고요 pool을 누르면 원격 저장소의 내용이 지역 저장소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때 예, A라고 하는 사람이 작업한 것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작업한 파일도 같고 수정한 행도 같아요 이러면 git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병합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git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값진 선물은 충돌이 여기가 났으니까 여기만큼은 주인님이 좀 처리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기능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기능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OK를 누르면 잠시 후에 뭐지? 병합하는데? 컴플릭트가 났다, 충돌이 났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클로즈 하게 되면 여기 work.txt라는 파일이 충돌이 났다 라고 뜨고요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을 직접 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헤드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내가 작업한 것 그리고 이 부분이 E4DD라고 하는 버전을 원격 저장소에 있던 버전의 내용이 E4DD가 뭐예요? A가 마지막으로 푸시한 여기 있는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걸 참고해서 직접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죠? 그 병합 도구 외부 도구를 이용하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리졸브 컴플릭트에서 리졸브 컴플릭트에서 런치 익스터널 머지 툴을 통해서 전문화된 병합 툴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한 게 맞으면 마인을 누르거나 아니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게 맞으면 데어스를 누르거나 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커밋을 늦게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커밋을 빨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전을 최소한의 단위로 만들게 촉진해요 누가요? Git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충돌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직이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약으로 작용해요 아무튼 우리 이거 처리를 합시다 저는 그냥 외부 도구 안 쓰고 처리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고서 이거는 2AB로 이렇게 하자 라고 하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리졸브 컴플릭트에서 마크, 리졸브, 리졸브는 해결했다 라는 것을 마킹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제 올라오죠 그리고 수정사항이 2AB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커밋을 하는데 이때에 충돌이 났었다 work.txt에서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저는 work.eab라고 이렇게 커밋 메시지를 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밋을 누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버전이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졌고 이 버전의 공통의 부모는 첫 번째 현재 나의 저장소에서 작업했던 work.to.be와 a라는 사람이 작업했던 work.to.a를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이 버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걸 뭐라고 한다? 병합된 결과를 만드는 커밋이라고 해서 merge, 커밋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푸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클릭하면 이제 푸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원격 저장소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또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하기 전에 아주 좋은 습관은 pull 해서 당겨 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신나게 한 다음에 commit 하고 그리고 푸쉬를 바로 하고 일을 그만둬야죠 최대한 pull, commit, 푸쉬를 짧게 짧게 자주 할수록 서로가 충돌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시, 조직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